북쪽 반대 방향이 위집입니다. 오늘 요가공원 찾아가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 책방도 있습니다. 책방. 책 하나 사볼까요? 우리의 주 공원. 우리의 주 공원. 책! 책, 책, 책 아침에 세수도 안하고 요가하러 갔다가 길이 엇갈려서 그냥 옵니다.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침 산책한 걸 만족하겠습니다. 요가 복장으로 나서 좀 거시기하네요. 서점에 들러서 책도 두근 사고 바로 책 색칠 공부 어머니 선물 탐거 샀습니다. 인생이 그렇습니다. 원래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펌프! 야미야미야미 지금 수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문덕 아저씨가 백 불렀는데 대방 80로 깎았습니다 세트 화면 세트 방에 사라질 방에 상당히 하나뿐 이제 방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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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